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래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여러분은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느긋하게 파이팅 힘 넘치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릎치고 손뼉치고 시작!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래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응원 메세지 힘차게 한번 나와서 해볼까요? 나와서 해볼게요 선생님까지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힘있게 첫 수업은 힘있게 한번 시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해야되요 이렇게 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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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생님들을 찾아보시고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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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무릎치고 손뼉치고 손뼉치고 시작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아자! 당신이 하면 잘래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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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목소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까지 할까요? 네 자 고장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했어요? 예 딱 안하고 줄어놨어요 예 네 네 자 요번에는 예스하게는 뛸까요? 요번 보겠습니다 자 무릎치고 시작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화이팅!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래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예 예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 트위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힘을 내세요 소리가 작아요 화이팅 크게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무릎치고 손뼉치고 용기를 내세요 아자! 당신이 하면 잘래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예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힘있게 손뼉치고 움직이면서 몸 전체를 쓰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혼자 해볼까요? 선생님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